얼굴에 복을 가지고 났네. 가서 물어보세요. 분명히 윗대에 이 양반 집안에는 저처럼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. 그 덕이 굉장하다고 보시면 돼요. 선생님 저번에 이제 사조만 받았을 때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? 그분을 정확히 맞추셨어요. 아직까지 누군지 말씀 안 해주셨지만. 그래서 한 번 더 그게 정말로 맞는지. 86년. 86년생이면은 35. 11월. 잠깐만요 병인생. 11월. 25일. 25일. 네. 송씨. 근데 왜 나한테 자꾸 신과물만 물어보는 거야? 응? 아 이분도 신과물래? 네. 근데 이 양반은 빛을 보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네. 화려한 삶을 살아야 되고. 이 사람은 집안에 저 같은 사람이 나야 되는 사람인데. 신과물인데 진짜. 근데 이 양반이 지금 과물이 대단하거든.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 분명히 나처럼 이런 걸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. 얼굴에 복을 가지고 났네. 시집을 잔뜩 늦게 가야 되겠다. 시집을. 세상에 올해 내년 내년에도 운이 폈네. 응. 올해 내년에도 완전히 운이 폈네. 이 양반은. 네. 지금부터는 이 양반도 탄탄대로인데. 근데 이 양반은 부모 덕도 있고 형제 덕도 있고. 어 그런 사람이에요. 분명히 윗대에 이 양반 집안에는 저처럼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. 아. 그 덕이 굉장하다고 보시면 돼요. 응.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이제 그 빛을 보는 거야. 아.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전에는 좀 고생을 했다 싶은데. 뭐 그런 고생 없는. 초년 고생 없는 사람이 어딨어. 그렇죠. 응. 차라리 초년 고생이 낫지. 응. 안 그래요? 맞죠. 응.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. 이 대성한지 얼마 안 되신 분인 것 같다. 응. 얼마 안 됐어요. 근데. 그게 본인만 잘해서가 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지. 내 얘기는. 응응. 본인만 잘해서 됐다는 얘기가 아닌 거지. 부모 덕이 있다. 그치. 부모 덕이 있다라는 거죠. 이 양반 집은 많이 빌고 닦았던 집안이라서. 이 양반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냥. 돈벼락이네. 이야. 바빠. 바빠. 응. 너무 바빠. 바빠. 왜 이래. 동서남북 바빠. 조심해야 될 건 없어요. 동서남북 바쁜데 사고수가 조금 비치기는 하는데. 그래도 크게 큰 사고는 없을 것 같고요. 그냥 스치고 지나갈 것 같고. 그냥 일반 살아가면서. 뭐. 다들 있을 법한 그런 거. 응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을 것 같고. 응. 이 양반은 뭐 내가 봐줄 일은 없는 것 같은데. 집안에서 뭐. 딱히 빌고 있는 사람인데 뭐. 오. 멋있다. 대박있다. 역대급이에요. 아 진짜 이 양반은. 굳이. 나한테까지 와서 물어볼 필요도 없어. 어. 진짜 제가 촬영 많이 다 했지만. 스님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은. 이 양반은 집안은 동구간에도 우애가 좋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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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